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 매년 약 2조 원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유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 교과서 대금이며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3학년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엔 고2, 고3학년생, 2021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